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학부 교수 윤호승입니다. 여러분들 큐슈 지방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 나라 우리나라하고 가장 가까운 지역인데 앞에서 우리 정현영 교수님한테 큐슈의 대표적인 도시 나아사키하고 운진 같이 살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셨어요? 강의 재미있으셨죠? 물론 저희가 이번 기획을 통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나머지 좀 깊이 있는 지식은 또 현지에 가서 조금 같이 살펴볼 예정인데요. 지금부터 저는 이제 구마모토를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구마모토는 우리 또 한국인들이 유독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지역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성, 일본의 대표적인 어떤 사진을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면 가장 많은 게 후지산, 그 다음에 아마 일본의 성이 아닐까 싶은데 그 3대 성 중에 가장 유명한 3대 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마모토성입니다. 이렇게 구마모토성은 구마모토란 지역은 현대에 도리하게 가장 가까이 느껴지는 지역이기도 한데 예전 고대부터 굉장히 우리하고 가까운 그런 어떤 관련성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일 관계사를 살펴보면 고대부터 출발해서 물론 그 전에도 BC 2세기 때도 가장 연결이 밀접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1번이라고 하면 가깝고도 먼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가깝고 왜 먼 나라라고 하는지 저랑 오늘 또 강의랑 또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깝다는 거는 그 지리적이나 그 다음에 문화적인 특히 뭐 언어까지도 뭐 어순이 비슷하다 아니면 개통, 언어 개통이 비슷하다 이래서 가깝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먼 나라는 역시 아무래도 관계에 비롯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대부터 한반도 이 남쪽과 그 다음에 큐슈 지방은 그 일의 대수라는 말을 쓰죠. 일의 대수의 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특히 고대 유물, 유적지나 유물들 그리고 건국신화들이 보면은 살펴보면 유사성이 굉장히 많죠. 요거에 대한 깊은 내용은 여러분들 또 현지에 가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1번 천왕이 자기는 백제의 후손이다 이런 얘기를 깜짝 발표를 해서 모든 일본 사람들이 경악을 한 그런 사건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또 요것도 더불어서 현지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그 다음에 근세로 넘어오면 키우슈 지역에 특히 구마모터 출신들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 중에 가장 싫어하는 인물 둘을 들으려고 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하고 두 번째가 이 또 히로봄인데 그 중에 하나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무지 싫어하죠. 한국인들이. 왜 싫어하냐 하면 이때 임진왜란이 나서 우리의 그 영웅인 이순신 장군 결국 죽었죠. 돌아가셨죠. 이 구마모터 출신들이 임진왜란에 침략할 때 거의 그 어떤 선봉장으로 활약을 하죠. 좋은 의미의 활약이 아니라 한국인 쪽에서 보면 굉장한 사상자를 내는데 특히 이 중에서도 갓도 기어마사란 여러분들 아마 가등청정이라는 한국어로도 그 인명 이름이 아마 익숙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사람 이름도 그 나라의 의무로 발음해 주자는 그런 원칙들이 있어서 세계적으로 우리가 갓도 기어마사란 이름은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선봉장으로 해서 전쟁 참화를 겪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대에 넘어오면 정한론이라고 해서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을 텐데 조선을 정벌하자 이런 외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뭐 메이지 시대에 구체적으로 이제 뭐 많이 대두가 되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에도 시대부터도 이 정한론에 대한 어떤 뿌리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이지 시대에 또 여러분들이 또 사이고 다카몰이라는 인물이 또 이제 나오는데 이 정한론이라는 게 그 정조론이란 말도 좀 있었는데 이 정조론이라고 하면 일본 조정하고 좀 혼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자기네 국내 조정을 정벌하다라는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정한론이라고 바꿨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정한론에 대한 기반한 어떤 조선 침략을 획책하게 되죠. 그래서 근대 메이지 시대 때 또 사건이 나죠. 그래서 이 정한론을 기반으로 해서 또 한일 관계자가 별로 좋지가 않죠. 이것도 또 현지에 가서 제가 깊이 있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에 넘어와서는 이제 많은 우리가 한일 외교사를 또 통해서 일본하고 좀 더 가깝게 어떻게 지내보자 이런 움직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마모토 같은 경우는 이제 충청남도나 울산시 등하고 다방면의 이제 교류 협력도 추진을 하고 특히 이제 구마모토의 영주 가문의 구마모토 지사 출신이 호소가와 여러분들 호소가와 총리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호소가와 모리히로의 이 가문이 또 구마모토의 영주 가문인데 이분이 또 총리를 잘 마무리하고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막 질질 끓게 오래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러날 때 아주 깨끗하게 물러난 인물 중에 하나인데 또 이분이 또 과거에 대한 어떤 반성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요즘 문제가 많이 되는 그 신사참배 이런 걸 안 했습니다. 그래서 좀 화해를 하는 노력을 좀 보였죠. 자 구체적인 행동이라든지 노력은 어떻게 됐는지 또 나중에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일 관계사는 아주 예전부터 가까우면서도 또 여러 가지 그 침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결코 가깝기만 할 수 없는 멀어지는 관계도 계속 발생을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구마모토 자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구마모토에 많이 나오는 성이 나오죠. 일본에 아까 말씀드렸던 3대 성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특히 이 구마모토의 성이 유명한 거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토 기요마사가 이 구마모토 성을 쌓으면서 거기에 그 이름도 유래가 좀 되고요. 구마모토 성을 쌓으면서 한국 조선에서 그 조선 사람들을 끌고 와서 축성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또 한국인한테는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구마모토 하면 성이라는 어떤 고정관념이 많은데 사실은 구마모토에는 그 밖에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는 일단 이름에서 보면은 구마가 사실 곰이란 뜻인데 처음부터 구마모토가 그 한자를 곰, 웅자를 쓴 게 아니라 벼라는 의미, 벼를 구마라고 읽은 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토 기요마사가 구마모토의 성을 쌓으면서 이 곰자를 써서 어느 날에 구마모토가 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 구마모토에도 유명한 것은 뭐냐면 곡창지대입니다. 왜냐하면 벼를 썼던 한자하고 관련해서 생각하면 예전부터 에도시대부터 현재까지 곡창지대가 유명해서 키쿠찜이는 최고의 품질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구마가 들어가는 지역은 수리시설이 잘 돼서 벼의 생산이 아주 많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질이 지명하고 관계된 이런 유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가토 기요마사,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인물인데 이 가등청정, 가토 기요마사와 구마모토성이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조금 간단히 살펴보자면 가토 기요마사가 1601년부터 1607년 조선의 축성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15세기 후반의 성을 축조를 하죠. 구마모토를 이때 구마모토 한자를 개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구마모토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사카성, 나호와성과 함께 3대 성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또 유명한 게 뭐였냐면 굉장히 잘 졌다고 해요. 워낙 견고하게 잘 졌어서 난공불락의 성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그런데 이 가토 기요마사가 사실은 임진왜란 때 울산 전투에서 처절하게 배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때 마실 물도 없어서 말에 피를 받아서 마셨다든지 아니면 자기 오줌을 받아서 마셨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그 다음 식량이 없어서 많이 고생을 해서 구마모토성에 가면 은행나무가 한 800그루 나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도 굉장히 유명한 지역인데 구마모토성이 이때 이 가토 기요마사가 너무나도 고생을 해서 그때 이제 은행을 심고 그 다음에 성 안에 보통 다다미는 이구사라는 골프리라고 하는데요. 그걸로 이제 다다미를 이제 만들어서 까는데 이분이 얼마나 이분이라는 용어 써서 좀 그렇지만 이 가토 기요마사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먹는 것을 굉장히 중시해서 고구마 즐기로 이 다다미를 만들어서 먹을 수 있게 식량 확보를 위해서 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구마모토성이 가토 기요마사가 한국 조선의 임진왜란 시대에 고생했던 침략했을 때하고 굉장히 공간이 많아서 우리도 앞으로 좀 더 구마모토성에 대해서는 많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때 조선인을 굉장히 동원을 많이 해서 성을 쌌다고 하는데 특히 또 물 고생도 많이 했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물을 120개나 파서 또 대비를 했다고 하죠. 자 이렇게 그 가토 기요마사 구마모토성이 관련이 있는데 또 그 메이지 시대 세인왕, 서남, 이거를 일본어로 세인왕이라고 하는데 이때 그 사무라이의 어떤 마지막 일본 내부 반란으로 유명하죠. 이 세인왕 전쟁이 이것도 나중에 또 시간상 추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때 방군 세령이 구마모토성을 52일간에 걸쳐서 포위를 해서 공격을 했는데 너무나 경고해서 공략하지 못했다고 하죠. 그래서 일본어로는 무샤가해시, 난공불락의 성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무샤가 가해시, 성으로 침입하려고 했다가 돌아가지,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고 돌아가지 못하고 침입하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마모토성이 이렇게 의미가 많은데 특히 요즘은 또 일본 벚꽃 100대 명소의 하나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지에서 벚꽃 감상하면서 또 옛날 역사, 한국과의 관계를 죄송합니다. 한국에는 조선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